하왈 휴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계단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어 보니까 이것저것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이벤트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돼요 아 그리고 요 버튼을 눌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삑 아니! 밍모야!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또 무한의계단 고수하면은 밍모인데 예 콜라보를 했나봐요 그래서 밍모 캐릭터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밍모한테 직접 전화해볼게요 예 형님 아이 밍모씨 뭐하세요? 누워있습니다 누워서 뭐하세요?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인데? 수고나갑니다 아 무한의계단 달리시느라고 지치셨나요? 아 다리에 지났어요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예요? 이거 뭐 무한의계단에 왜 당신 캐릭터가 나와요? 아이 제가 무한의계단에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호호호호 깜짝 놀랐습니다 예? 그러면 저도 캐릭터 만들어 주시나요? 아 형님 뭐 무한의계단 하루 이틀 하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1년은 하셔야죠 아 그 1년 동안 해야지 그 캐릭터 얻는 겁니까? 그럼요 1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또 잘해야 되나요?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? 이제 뭐랄까 살짝 그 실사판도 찍어주면서 아 실제로 천계단도 올라가 보고 그래야죠 형님 좀 그 퀘스트가 많이 빡세네요? 아니 근데 저 지금 천점이 목표인데 이거 뭐 혹시 뭐 꿀팁 같은 거 있나요? 아 제가 무한의계단을 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영업비밀인데 성경에 오르는 비법이 뭐냐면 형님 네 무한의계단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으시면은 네 그 캐릭터의 의상을 코스프레 하십시오 형님 저는 그 비키니 누나 비키니 누나를 얻었거든요 형도 비키니를 사이 무셔야죠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일단은 믹모 캐릭터부터 얻어볼까요? 운영자님 저도 좀 그 한 캐릭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? 슈즈 캐릭터로 달린다? 천점을 넘어서 만점 더 가능할 거야 자 이거 퀴즈를 풀면은 죽는 거 같은데 믹모의 영상 인트로 문건은 이거 그거죠? 꿀잼 빅잼 핵잼 허니잼 도리도리 잼잼 믹모 유튜브 정답 확인 오 야 보석도 주네 개혜자 이벤트인데요 20분 안에 1000계단 오르는 도전에서 믹모가 코스프레 한 캐릭터는 무엇일까요? 보니까 아 복서 캐릭터라고 하네요 믹모가 최후의 도전에서 세운 점수는 몇 계단일까요? 요거 요거 아 나 이거 좀 봤습니다 요거는 만 계단이거든요? 야 이거 만점을 어떻게 찍냐? 사실상 저 만점 정도는 거의 로봇 아닌가요 이거? 믹모닝 믹모닝 오케이 믹모 캐릭터 공짜로 획득했습니다 오호호 오늘은 믹모 캐릭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아 믹모 캐릭터 한번 달려볼게요 오? 캐릭터가 좀 좋은거 같은데? 이게 막 그 모션이 별로 없어 그 쓸데없이 화려한 이펙트들 많으면은 계단이 안보여가지고 고득점 가기가 좀 빡셉니다 자 믹모야 한번 가보자 형 500점 좀 찍어주라 제가 진짜 천점 찍는게 목표거든요 천점 과연 찍을 수 있을까요? 아 그리고 이제 제가 400점 넘게 찍었더니 이거 엘리베이터 기능이 생겼거든요 contemplatio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험 50점까지 가자 진짜 근데 난 이거 진짜 뭔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약간 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이 퇴포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신규로 갈아치웠다 순식간에 500점 갈아치우나 가자! 역시 믹모파워? 믹모버프? 오케이! 500점 순식간에 돌파 야 이거 믹모 캣도 좋네 오! 400층까지 생겼다 겨울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 어? 겨울밤! 지금 제가 있는 맵이 겨울밤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루돌프를 얻어야 뭐 또 미션이 해제되고 그런거 같은데 3500 루돌프 펫 한번 사볼까요? 이리와 돌프야 도전 크리스마스 미션 루돌프와 함께 달리는건가본데요? 300? 300점 목표구나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 미션걸리니까 더 집중이 안되는거 같은데 약간 오오오오 오아! 아 이게 위에 개수가 점점 줄어드네 집중해서 한번 올라가봅시다 믹모야 나 선물좀 주라 그렇지 계속 간다 100개 남았어요 오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300 여유 있잖아 어려울 거 없어 스무스 30개를 놓쳤어 한 번 더 봐 야 이건 올라가야지 30개 설마 못 올라가겠어 선물 주세요 크리스마스 네 놔 오 산타모자 하루에 총 20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300 300 300 300 우와 우와 정신이 없어 그래도 그 진짜 점점 실력이 느는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님 말고요 감사합니다 바꿔 올라가 바꿔주면서 어려운 구간만 아니면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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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다 구요 50개 남았어요 괜찮아 어렵지 않아요 10개 할배 아하하하 진짜 할부지 선물 주세요 이번엔 뭘 골라 볼 거예요 산타 하면은 또 루돌프 생명이니까 루돌프 박스 루돌프 머리띠를 얻었습니다 300개단 휴지니스맨의 도전 가자 오 나간다 실패 아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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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00개단이야 어 이번엔 200개단이네 이게 약간 랜덤인가 본데요 아 제발 광고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는 뭐 주려나 이게 지금 제가 특정 조건은 달성해놨거든요 이제 할배만 만나면 미션 성공 어 이거 딱 모양이 비즈니스 모양인 거 보니까 이거네 산타 비즈니스맨 오케이 대충 요런 느낌인 거 같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쫙 얻어보는 걸로 합시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PVP를 했었잖아요 산타 휴지로 PVP 재도전 들어갑니다 오 24승 했네 복서 스킨 아 아 잠깐만 아 아 색깔 헷갈리네 다시 한 번부터 그냥 약간 꽁송이 죽는 거 같은데 계속 계속 스타트 초반에는 페이스 천천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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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저거 실제 사람이에요 뭐에요? 뭐야 나 왜 이겼어? 아니야 이거 이 친구 인정 못해 천천히 해보자 바이바이 아 아 아 아 저 필살기 꺼낼게요 누나 아 미인계로 정신 못차리게 해서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법사 할배 마법사 할배? 들어와봐 초장부터 치고 올라간다 크으 역시 마법사 할배 우리 비키니 누나 보고 정신 못차리죠 고 고 자 아니 저 아저씨 뭐해 맵을 살짝 바꿔볼까 맵에 이게 되게 여러가지가 있더만 사막도 있고 무한의 탑 세일하네요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아 올라갔더니 아 아 시체가 펄떡 담벼 고 자 눈치를 살짝 보면서 늦게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 이게 뒤에서 누가 떨어오니까 더 잘 안되는 것 같다 어 누나 대 누나다 이건 세기의 대결 못참지 비키니 누나가 더 세다는 거를 보여주자구요 이거 어 오케이 오 뒤에서 쫓아온다 조금 하는데 저친구 좀 하는데 오 100점 넓아 오 잠깐만 좀 쫓아온다 너 좀 한다 아 아 아 누나 대결 실패 이게 도대체 뭐인가요 어 도발을 해 이걸 이건 못참는다 어 다시 한번 붙게된 누나 된 누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도발 미칠 것 같아 저거 내가 너 이긴다 한번은 이긴다 으 으 으 으 너 왜 안죽어 아 미치겠네 속도도 안 밀리고요 действ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질 연락 누DA 조금만 힘내요 네 더 잘할게요 진짜 저기 뒤에서 봐주고 있는건가? 떨어질거면 빨리 떨어져라 임마 넌 졌다 임마 이제 아! 제발 제발 떨어져 와 일골 무슨거 하는거봐 와 진짜 아 이거 진짜 하면 할수록 우리 누나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는데요 누나한테 미안해요 제가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되요 아 쫓아온다 아! 뭐야 야 일부러 젖었어 저거 아 더 비참해 진짜 처참한 실력이군요 아니 혼자 할때는 그래도 300점까지는 여유롭게 가는데 왜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니까 쟤가 약간 마음이 급해지는거 같기도 해 와 본실력 낸다 이제 안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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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안진다 안진다 나 200점 돌파야 어 뭐야 자 오늘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보안의 계단 네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천점 갈 수 있는거 맞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뺏어내세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해갈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